대전고용노동청이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와 관련해 김영종 현대백화점 사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수사 대상에 기업 총수가 빠졌다며 정지선 회장을 포함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릉선 기자입니다.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말 김영종 현대백화점 사장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 사장이 현대아울렛 관련 사업을 총괄했다는 회사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지선 회장 대신 실질적 경영 책임자로 특정한 겁니다. 노동계는 그러나 정지선 회장이 빠진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의 총수로서 현대아울렛의 실질적 경영 책임자인 정 회장이 입건되지 않은 것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를 처벌해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꼬리 자리기식 처벌로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수 없습니다. 정지성 회장을 처벌하여 사망사고와 안전사고를 예방... 고용노동청은 정지선 회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라 향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 입건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과 관련해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감식 결과를 조만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대아울렛 측은 청소와 상품들을 꺼내기 위해 내부 출입이 가능한지 지하층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MBC 뉴스 윤 терри어민주입니다.